안녕하세요 떨어져야 되나? 이렇게 얼굴 공개가 처음인거 같은데 괜찮죠 여러분 뭐 뭐라고 할거 아니죠 오늘은 별건 아니고 그 틱톡 라이브 있는 날인데 지금이 6시란 말이에요 이제 3시간 뒤에 있는데 원래 이거를 제가 지인들이랑 같이 보기로 했었는데 제가 못 가는 상황이 돼가지고 집에서 혼자 봐야 되는데 이런걸 찍어보고 싶었어요 사실 이런 약간 이렇게 뭔가 영상 보고 찍는거 해보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요즘 라이브를 못 보고 살아가지고 약간 한 맺힌거 같아요 아 이거 혼잣말 나는 혼잣말이 체질인가봐 아주 다 해라 다 해 아주 찍으면서 굴복농하고 아 빨리 보고 싶은데? 빨리 보고싶다 아이돌을 보듯이 반응을 해도 절대 감안하시면 안돼요 알겠죠? 제 기준에서 이 센스는 최고기 때문에 심야형들은 안나오더라구요 심야형들? xxx 오빠들은 안나오더라구요 레이더나 유스트2같은것도 듣고싶었는데 심야형 없는 센스형의 그 곡은 충치 없는 이빨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하지? 빨리 보고싶다 여러분 뭐하세요? 동생이 이거를 엄청 즐겨쓰거든요 강민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쓰고 나가요 맨날 사실 내가 이걸 찍고 쪽팔려면 안올릴거기 때문에 오! 배고파 두곡 밖에 안해주신대요 네 그정도도 감지적지긴 한데 이제 무슨곡 해줄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그 무슨 노래 듣고 싶은지 그런거 써주라고 스토리 올리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구요 무슨곡 쓰셨냐고 저는 돈하고 페이데이 썼어요 많은 분들이 레이더나 그런 비행 많이 쓰셨던데 비행은 뭔가 안해줄거 같아서 원래 약간 그런거 물어보는게 답정은 아닌가 저 댄스 쩔지 않아요? 이거 입고 되게 이뻐요 얼마나 베이직하고 좋습니까 이제 슬슬 더우니까 저는 진짜 엄청 많이 입고 다녀요 참고로 여러분 제가 무슨 평론가도 아니구요 저도 그냥 팬이기 때문에 제가 틱톡을 보는걸 찍는거에요 뭔가 막 바라지마세요 흐흐흫흐흫 아무도 바란 적도 없어 지금 3시간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기다리려고 나 심심하게 이번에 심하영이 풀어주는 노래 되게 좋더라구요 그냥 앨범을 빨리 내야 된다 이방이는 희망이 없이 살아가가지고 그냥 나오면 나오고 안나오면 안나오고 이런 생각으로 기다렸는데 치마요건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빨리 나서면 좋겠어요 그냥 빨리 내줘요 시작할 때쯤에 올게요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렇게 혼자서 계속 대신 여러분 채널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해 여러분 59분이에요 59분 지금 이 노래는 썰불 Toot 사랑하는 아티스트에 나오는 코멘트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핫팀 드댄스입니다 드댄스입니다 드댄스다 드댄스다 드댄스 드댄스 라이브 진짜 빠빠하다 댓글창 남겨주세요 라이브 대 빠빠 있어 드댄스 저 인생수 샤오다 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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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 가고싶다 너무 가고싶어요 며칠 향해서 소리하고 들렀어요 공객이 있긴 있나봐요 제가 그래도 좋아하는 노래에요 방송사고 났어요 어? 이러면 안되는데? 아, 네 네, 다음 무대의 주인공은 한국 힙합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독보적인 분인데요 사실 이번에 라이브 무대를 만나 보기가 쉽지 않아서 기다리고 계신 팬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누굴까요? 라이브 무대를 있잖아 카메라가, 미쳐내고싶어 나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찌들어왔어 어떻게돼 어뜩, 어떻게돼 어떻게돼 어뜩, 어떻게돼 아저씨 나 온거야? 뭐야? 진주도 안들려주고 자켓 너무 멋있어 포이즌 진짜 멋있다 분위기가 달라져요 진짜 멋있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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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개멋있다 이거는 너무 잘 대구영수 너무 멋있어 아우 땡 아우 땡 아 저 가보고 싶어 어떡해 아 개멋있다 진짜 여러분 이야 진짜 잘한다 아 멋있어 얼굴 땡인데 잘했다 잘했어 아 이 이 이 이 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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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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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와 이걸 여기서 듣는다고? 실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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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저 댄서가 최고예요 여러분 진짜로 설립시 돌아가고 싶었던 건가 잖니? 그 때의 얘기만은 아닌 듯하네 너 항상 마치고 죽지는 말 잡으면 더 아뜻아뜻해 자신의 고자름이 가볼 공평인가 시각해 생각해 볼 만 났지만 뻔후락해 주지 않네 정말? 정말? 자 위로인 닦아볼게 엉덩이 절 위로내야지 반날 절로 길걸려도 착하 그 꽃을 뿌려보면 괴로운 비행도 참아 날씨도 좋았으면 좋겠네 춥지도 덥지도 않고 닥지 않아서 이야 어떡해 요 근래에 이 중에 가장 행복해요 지금 와 오늘 착장도 죽인다 진짜 이걸 했을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팬들을 엄청 위하는 거잖아 내가 할 말이 없다 이걸 보면서 이거 오늘 날 리액션 할 수 있는 곡이 아닌데 왜 사람이 더 해치는 거 같죠?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아 근데 진짜 너무 짧다 너무 아쉬워요 지금 구경 안 해줘서 너무 아쉬워요 나 지금 이거 아까 볼 때까지만 하려고 놔뒀는데 지금 못 뺀 거 보이지? 헐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쉬운데? 라이브는 봐도 봐도 안 질린 것 같아요 이 센스는 진짜 라이브는 봐도 봐도 안 질려 이 센스가 최고야 이 센스가 랩 제일 잘해요 진짜 아니 분위기가 달라졌어 물론 전에 있는 래퍼들이 못한다 그 말은 절대 아니지만 그 분위기가 내가 팬이라 그런가? 지금 계속 사람들이 DM하여 두 곡이 뭐냐 두 곡 밖에 안 했냐 그니까 두 곡 밖에 안 했어 아 쩐다 나 이거 볼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여러분들 근데 진짜 아까 그거 언급했잖아요 팬들이 많이 말한 거를 해준다고 본인도 생각했대요 그렇게 저처럼 약간 신나는 거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래도 팬들이 가장 말 많이 해준 거 한 거잖아요 멘트 없는 것도 간지나지 않아요? 솔직히 멘트 있길 바랬거든? 근데 솔직히 솔직히 멘트 있길 바랬는데 없을 거 같았어 뭔가 근데 진짜 없네요 그렇다고 진짜 없네요 방금 본 그 두 곡의 라이브가 과연 언제까지 마지막 라이브가 될 것인가 어쨌든 쩌네요 진짜 또 보고 싶다 이거 끄고 또 가야겠다 한번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저희 다음 공연 꼭 갑시다 건강하세요 저는 리액션이 없습니다 리액션 할 수 있는 곡이 아니었어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vous det Pronto 여러분 불러 여러분 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